자 스팀게임이고요 한글입니다 보시다시피 자 이거 해병이 제일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5분 정도 플레이해봤거든요 자 로고 로고 치워드릴게요 아프리카 로고 자 이런 아이작 같은 게임이야 아이작 이게 운빨 존맘 게임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피지컬이 또 기가맥히거든요 여러분들 하스는 내일 할게요 왜 화면 안맞아요? 아니 화면 이게 맞아 이렇게 얘네들을 잡아주고 그 아이작 아시죠? 그 아이작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막 이거 벽을 이용해가지고 막아놓을 수도 있고 아이씨 아이씨 이런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프로타파기 세개 두개 고맙다 한개 아 나 집중해야돼 미션이요? 어떤 미션이요? 아이씨 아이씨 프로타파기 20이게 고맙다 이렇게 피해주고 그렇죠 존나 잘하죠 딱봐도 오늘 안에 4층 가면 300개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형님 소리 적당한가요? 여기서 제가 쏩니다 그러면 그냥 굴러주고 굴러주고 아 괜찮아요 그 해병을 하이바가 있어가지고 한번 막아줍니다 한번 한발정도 마실 수도 있지 그쵸 아잉 잘한다니까 이런게 귀가 막혀요 제가 또 오버워치 귀가 막히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애 똑같애 오버워치랑 똑같애 어 그냥 솔저플레이한던만 생각하면 되긴다 아앗 아앗 오케이 어이게 짓는다 왜이렇게 많아 박아 놓고 한바퀴 굴러주고 거기서 한바퀴 굴러주고 아아앜 아 등 뭐지? 어 뭐야 어 뭐야 거기인가? 아 앗 됐죠? 이런식으로 하면 됩니다 된다 쉽죠 여기는 쉽죠 어 어우씨 보기에도 정말로 쉽죠 상점 가야돼 상점 아 아 저 진짜 이 게임에 재능이 있습니다 버스인데 상점 먼저 갔다 갈게요 상점 어딨어 이게 상점이야? 아아 이게 상점이구나 아닌데? 어디요? 아 아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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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롷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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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를 무조건 사야돼 열쇠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템 하나 먹고 갈게요 이게 포탈도 되요 네 오늘 하스는 아카타 끝났습니다 자 여기는 못들어가죠 당연히 못들어가죠 자 이제 보스로 자 제가 1탄 보스까지 안가봤어요 자 제가 1탄 보스까지 안가봤어요 아 어 둘 다 쉬운데 아아씨 야매로 야매 자 여러분들 오늘 해볼게임은 엔터더건전이구요 자 제가 지금부터 이 게임을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피해주고 그렇죠 정말 쉬워요 어 아아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저 채팅창 보고할려고 하니까 말거리지마세요 잡아주고 이거 막아주고 그렇죠 방금 피지컬은 거의 대정령님의 피지컬과 비슷했죠 뭐야 뭐야 아 대정령 대정령님이요 대정령님이요 아 쉬운데 이 게임 유아용으로 제작이 된건가 너무 쉬운데요 이거 유아드 지능발달에 좋은 게임인것같아요 딱 그 수준 지금 수많은 오 불러주고 저기 잡아주고 잡았죠 어 심각하기 쉬운데? 이거를 게임이라고 만든건가? 형자 여러분 오! 요! 요! 아 쓰레기에요? 아이씨 님들 이거 해봤나봐요? 이거 신작 게임으로 알고있는데? 님들 이거 해봤어요? 아 지렌딩까지 다 봤다고? 님들 뭐 집 밖으로 안나가고 안나가고 막 그런거 아니죠? 어 잘한다 내가 봐도 내가 잘한다 이번 맵은 상점이 없네요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얘네 뭐야 굴러주고 어? 뭐기 바꿔서야 돼 뭐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구려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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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 아씨 한 대 한 한 대만 맞으면 죽어 쿨어주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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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공포탄! 오케이! 오케이! 아 제가 저거를 일종의 아아! 저런게 있구나 아 아 시발 아아 아우! 아 게임 초받치 않네 아우! 저 부족은 새벽히 피곤합니다 이때서 오케이 오! 오! 요! 개좋은거 먹음 이거 이거 사기템이죠 님들 딱봐도 이거 개좋은데? 딱봐도 이거 개좋은데? 이거 불러죽어? 불러죽어? 이거 막아죽어? 위로 아우 뭐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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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진짜 아우! 띵은거야? 아우! 아우! 다 달면 먹었어 아니 나 이제 안맞을겁니다 쟤 저거 섭취법이야 지금 집중합니다 뒤집어주고 새 징장 안본다 오케이 열쇠 잡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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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데? 플레이가 전체적으로 깔끔해 완벽해 잘해 활용 잘해 오 이게 좋아요? 이거 좋나요? 이거 좋나요? 어 좋아? 아 진짜로? 오케이 왔어 왔어 저거 보스 뒤에 헬릭스를 들고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ㅈ밥이죠? 저거 앞으로 굴러야 되는구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OK 오케이 고기 제발 제발 깼다 끝 굿나쉽죠? 요오 얘네 뭐 안줘? 오오 뭐예요 이거? 어휴 우리 꼬꼬당님 100개 감사합니다 여기서 안 먹었어요? 아 괜찮아 이불 안 먹었어 일부러 안 먹었어 이걸로 가야겠다 삼상까지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총을 공 갈아가면서 써야겠다 아 개 쓰레기인데 이거 이게 도전인데 이게 왜 이렇게 안 죽어요? 보스예요? 오케 피지컷 기가맹혀 뭐야 뭐야 뭐시여 저거 뭐시게잉이에요? 아우 아우 아 뭐야 아 뭐야 안 된다고 생각해 안 된다고 생각해 안 된다고 생각해 여기서 아까 을새 안 먹고 와가지고 그 스노우볼이 지금 여기까지 물러갔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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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요 안돼 안돼 죽겠다 아... 씨... 상점 어디죠? 상점을 빠르게 가야될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습니다 재능이 없나봐요 상점 어딨지? 안 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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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지금부터 집중하고 하나하나씩 잡으면 돼 아악! 다시 하스 하더라도 3탄까지 간 다음에 하스합니다 300개 꼭 받고 하스할 겁니다 기다리세요 지금 깹니다 오늘 3탄 전에 피해 주고 사유 지금 진지하다 사유 화났다 아... 갈 수 있어요 금방 갑니다 다 갔어요 지금 1탄까지 1탄까지 3탄까지 아 뭐야 아 이거 버그 아니에요 방금 그거는? 혜연이 나같은 애도 어떻게 깨라고 그렇지만 체력을 주지 저는 저거를 알고 있었어요 체력을 줄 것이라는거 그래서 일부러 아이템을 꼼꼼하게 챙겨 먹기 위해서 한대 맞았죠 다 Zuschuck 아 왜왜왜왜왜왜왜왜 3탄으로 해줘요 4탄 못가요 요! 요! 산티 좋죠? 산티 좋죠? 딱 봐도 좋아 보이는데? 그쵸? 사기템이죠? 아 아 아 내가 잘하는 오버워치는 않을거에요 아 총 얼락푼게 없어가지고 아 세이브파일을 좀 다운받을거에요 포모? 포모나? 방금 PC껏 기가맥혔죠 오케이 열쇠 게이들 아 뭐 레스토랑이니까 입맛에 안맞아요 아 어 저새끼도 좋아 뒤집네? 깨겠다 깨겠다 이거 상점 포모나? 상점 왜 못 들어가요? 돌아볼게 어 야 좋은거같은데? 야 이거좋다 이거좋다 상점 2번판에 안갈래 아 으 으 집중합니다 요거 어딨어 너 어디갔어 로 라 으 으 으 으 어 피지컬 기가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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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어 미친 자석 달아났어 아 아 아 아 아 아 에 아 아 아 오버워치나 하겠습니다 오늘 학생은 좀 그만하고 오버워치 오버워치 하러 가겠습니다 오버워치 한 번 그만하고 들어갈게요